맛있겠지. 배고팠구나, 언니가. 새로운 와사비도 있었어? 아시네, 좋아하시나요? 준비했어? 네. 뿌듯하다. 기분 좋아. 뭐야? 고기를 써? 언니 꺼. 언니, 언니 꺼요. 고기를 종류별로 다 싸고 차돌 배우면 이거 뭐야? 차돌이에요. 차돌인데 두껍게 썰은 차돌. 너무 이렇게 식감이 없는 것 보다는 사실 있는 게 더 같아서. 맞아요. 차돌 진짜 맛있겠다. 저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저게 유행이래요. 아, 뭔가 너무 뿌듯한데요, 저? 이거 선수들 합숙할 때 먹는, 합숙할 때 먹는. 와, 저 이렇게 차려 먹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 네. 정말 집에서 안 해 먹어요. 나는 집 말고 해 먹으면 좋던데? 맨날 나가서 먹으면. 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언니가 드시면. 나가 먹자니까? 나가 먹자니까, 우리? 차돌은 집에서 이렇게 불판에 끄먹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제가 안 해서 그런데 하면 또. 어, 벌써요? 저거지. 잘 먹겠습니다. 차돌은 찍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 빨리.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진행복이다, 진행복. 오우! 고기는. 고단형.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이거 어디서 났다, 근데? 음. 아,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언니를 위해서.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게 어? 이걸 갈아 verde다... 여기 어? 단컨이 너무 작아? 아... 그래서 propia인 fund 이건life 우리나리 Seium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